항복도 못하대 아 이게 두번째 전화 내가 지금 오늘 전판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7등받고 이게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 그럼 이제 제접을 하면은 황금을 만들면 왜 오류가 뜨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니 왜 게임이 멈추냐 저거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제접을 하면은 끝나 있지 않을까 게임이 이쯤이면 뒤지지 않았을까 이게 제접속이 안되니까 황금을 만들면 안 돼 3등 했을 것 같은데 효진 2등으로 됐을라나 못 이겼나보구나 리노를 아 없네 키카드가 없어 그러니 질 수 밖에 없지 아쉽네 오류를 조심하라 다시는 안 만들어야 되겠어 패치 됐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이쁘게 할게요 다시 가 chaos 다시 나가 다시 가 또 다시 가 아쉽네